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5월 23일 1여 경마 조철의 진검달이 UCC 시작합니다 자 금여 경마 토여 경마가 끝났습니다 아 어제 오늘 연 이틀 동안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뭐 핑계도 없구요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요즘 들어서 제 주변이 조금 시끄러운 것도 있는데 뭐 그것 때문에 예상이 잘 맞고 안 맞고 뭐 100% 영향이 없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아여간 오늘 토요 경마도 무슨 뭐 고차로 다와서 따이고 메인승부 이런게 또 몇개가 있었는데 1,3차 2,3차 아따 하여튼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 나는데 뭐 이런거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금요일 토요일날 아무튼 좋지 않은 결과가 왔었는데요 빨리 잊고 자 1여 경마 들어가겠습니다 1여 경마 승부처 진짜 칼을 갈고 한번 붙어 보겠습니다 3세판이죠 3세판 이틀 동안 죽었는데 마판 넘버원 조철이 또 3번 연장 죽으면 되겠습니까 3일 연속으로 죽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내일 펼쳐지는 1여 경마에서 자 조철스타일이 다시 한번 작도 한번 타겠습니다 자 2,3,7,8,10입니다 2,3,7,8,10 부산경주는 2경주, 4경주, 5경주고요 그중에 메인승부가 3경주, 7경주, 8경주 중간에 3개입니다 3,7,8 부산경마는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승부처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5월 23일 1여 경마 오늘 첫 번째 승부처죠 이경주 국산유권 1200 별정 A형 경주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 단통승부로 때려먹고 시작하겠습니다 두놈 땡땡 단통승부로 때려먹겠습니다 자 5마리 정도 팔리는 그런 게임인데요 자 이거 이경주는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리 봐도 두마리가 땡땡 굳은 것 같은데 옆에서 한 서너마리가 박자 맞추면서 팔려주고 있기 때문에 단통으로 때려먹으면 쫙쫙한 배당이 단통승부가 나올 것 같다 자 이번 경주는 첫 번째 승부 단통승부로 하는데요 이거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아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 서울 이경주 자 이게 송암캣입니다 송암캣 이때 박현우 김기대 김정준 해가지고 선복승이 무려 50만배당이 터졌죠 복승식이 1800배인가 터졌고 자 그때 주인공인데 무시무시한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자 우리 김옥성 기수가 또 딱 26 그렇고 탔는데 우승 경험이 있다는거는 무시를 못하는거죠 2착도 아니고 취입으로 멋지게 날라왔었습니다 거기에 이 6번마 에이스 프린스 직전경주 인기 1위 팔리고 부러졌는데요 선입전개 가능한 조판이죠 계속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습니다 이 송재철 기수가 이 마필에 대해서 잘 아는데 무리하게 선행 안 나가고 따라가도 되는 6번마 에이스 프린스 또 한 마리 이거 10번마 미스 양호 이마필도 이때 12월 6일날 약간의 어부지리성은 있었지만 취부로 날라들어오면서 대가리를 쳤던 14번마 미스 양호입니다 14번마 미스 양호 자 거기에 외곽에 두 마리인데요 12번마 동행이라는 마필이 직전경주의 데뷔전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앞선에 붙여가지고 2연종이하고 타고 대길이를 깨면서 준대길이로 들어왔죠 마필은 좀 왜소한 마필입니다마는 뒷심을 보유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늘어난 경주거리가 좋아보인다 1000m에서 1200 거기에 이 13번마 큐피드 코리아가 제가 이때부터 노렸죠 이때부터 이때부터 끌리지만 않으면 된다 여기서 방춘식 지수가 제어를 잘 하면서 왔는데 직전경주에는 또 끌렸습니다 방춘식 지수가 그래도 걸음이 좀 늘었죠 걸음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원더풀 조이하고 벌말대장에 이어서 큐피드 코리아가 3착을 했었는데 하만식 기수로 바꿔놓고 송문길 마방에서 승부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3번 6번 10번 12번 13번 제가 지금 언급을 해드린 3번 6번 10번 12번 13번 과천 이경주입니다 그냥 두놈 땡땡 온리 단통으로 갖다 쓰여기 조지입니다 현장에서 배당 상황을 보고 3복승 3쌍승 걸릴거 한마리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도 있고 조철의 지금 머릿속에는 요놈 두놈 땡땡 들어오는 그림밖에 보이지 않는다 3박 4일 뛰어도 요요 두놈 땡땡 뛰는거 보이죠 뭐 배당이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우리 빠따 좋아질 빠따질 좋아하시는 분들 자 이경주 두놈 땡땡 온리 단통승부로 이경주 때려먹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구요 자 바로 삼경주입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자 삼경주가 오늘 우리 첫번째 메인승부입니다 오늘 토요일날 죽은거 최대 승부처로 오전장에 한골아 시원하게 좀 때려먹고 가야되겠습니다 뭐 달라박스 경주인데 그렇게 큰 배당은 아니더라도 중심을 잘 잡으면 이게 의외로 한골 할 수 있는 에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대끼리마권이 1번마 PK로드 3번마 논스톱 기사 요거 두마리가 아마 대끼리로 갈 것 같은데요 1번 3번 PK로드 서울 삼경주 1300입니다 자 요거 1번마 PK로드하고 3번마 논스톱 기사 하고 두놈이 다 직전 경주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1번마 PK로드는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에 들어갔습니다 우에다가 손을 계속 맞추고 있는데 자 인코스 이점에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임기현이가 요것도 직전 경주에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꾸역꾸역 밀고 올라오면서 추입으로 들어왔다는 자 논스톱 기상 글로벌하고 원더풀 K하고 대끼리막곤을 깨면서 자 논스톱 기상 깔끔하게 갖다 댔는데요 자 요거 두놈이 아마 최저 배당으로 갈건데 최저 배당도 믿어못믿어로 약간 높게 형성이 될거구요 네 논스톱 기상에 이어서 직전에 아쉬운 3차기였던 요거 알자라는 마필도 착차가 거의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김혜정이가 좀 아쉬움이 남았을텐데 자 마이너스 2키로 감량에 조교도 빡빡 갈아놨습니다 이거 20조 배대선 조교사 특유의 강조교 자 그 다음에 외곽에 두 마리가 좀 변화가 온 마필들이 있는데 자 요거 11번 블랙킹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직전경주 인기바닥 11위였어요 11위 11위 그런데 들어올 뻔했습니다 바그룬이가 시종일간 가는대로 그냥 꾹 누르고만 있었다는 얘기죠 음 이런 마필들이 막상 때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쨋거나 직전경주는 끌려왔든 걸음이 늘었든 변화가 온 마필이 바로 이 11번 막 블랙킹이고요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어영부영 무너지면 직전경주 천성이 셌습니다 동진 최강 PK로드 자 거기에 이어서 2무기가 4착인데 에 뭐 꾸역꾸역되고 올라왔습니다마는 앞선 선행경합이 일어난다면 12번마 이무기한테도 찬스가 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요것도 은근히 혼전적전이죠 요중에 대가리 노리는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고 인기 엄청 잡아먹는데 꺾어버릴 불안한 인기마가 있고 승부를 그래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3경주 자 1번 3번 PK로드와 몽스톱기상 1번 3번 자 요 대길이 막건 깰롬을 하는 노리는 예측권 20장 오늘 첫번째 메인승도 시원하게 한구나 갑니다 현장예상 꼭 참고해주시구요 자 다음 두번째 메인이 7경주입니다 7경주입니다 자 5등급에 1200 핸디캡이구요 야 요거 재밌는 경주입니다 자 요거 재밌는 경주 찍어먹기 한방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찍어먹기 한방 국산옥은 1200 핸디캡 자 대가리는 일본마 런던 액티브를 놓고 에 한구나 찍어먹는 에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마 런던 액티브가 따라가도 되고 늦발하고도 취부로도 올라오고 그러죠 그런데 에 요번 경주에는 굳이 따라갈 이유가 없죠 뭐 1번 게이트 딱 잡아들었겠다 자 송재철이가 오늘 토요일날도 한 2억 런던 런던 액티브 런던 대가리가 왔는데 에 한 두세마리 정도가 일단 팔리죠 역시나 문세영 기수 바로 옆선에 붙여서 바로 옆선에 붙여서 따당 맞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 6번마 백랑 그 다음에 직전에 김하연이하고 배당을 했던 8번마 원앤올리 자 6번마 백랑 8번마 원앤올리 그 외에 승군전 맞았지만은 이 12번 조이 조이 풀테이 이거 승군전 인데 유롱스타하고 입장을 하면서 자 외가 가마치기로 추입으로 날라들어올 수 있는 13번마 조이 풀케잇까지 일단 팔리고 자 나머지 마페일 중에도 이거 곳곳에 지뢰밭입니다 곳곳에 지뢰밭 2번 어메이징 위즈 4번 댄싱 위드융 거기에 기습선행의 10번마 신부 그죠 그 옆에 11번마 블랙 실버까지 야 요거 여러분들은 어떤거에다 한방 때릴까요 여러분도 생각하시는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게 있으면 조철과 좀 다르면 닫혀놓고 이번 경주는 조철하고 한배를 타야됩니다 꺾을놈들 싹 다 꺾어내면 대가리 넣고 딱 3마리 정도면 압축이 됩니다 무조건 배당 나옵니다 이거 여로두가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 1번 런던 액티브는 대가리가 왔고 자 이 런던 액티브 넣고 예측권 20장 지저먹는 에 그런 경주 자 일번만 런던 액티브는 왔다 자 요놈을 놓고 꺾을놈 꺾고 때릴놈 때리고 조철스타일로 한방 시원하게 한방 가겠습니다 아 예측권 10장이 아니라 예측권 20장이죠 메인인데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인 승부에 예측권 20장이라 그래서 예측권 20장을 여러분들께 때리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 어찌 뭐 시비거는 새끼들은 야 너는 맨날 예측권 20장이냐 이러고 얘기하는 애들 가끔 있죠 돌대가리 새끼들이 하는 얘기고 예측권 20장이라는 거는 그만큼 강하게 승부한다는 의미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철은 비록 예측권 10장 5장 20장 들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배팅을 하셔야 후회가 없습니다 대부분 7경주 1번마 런던 액티브 놓고 사정없이 한방 찍어먹겠습니다 7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메인이 8경주죠 세 번째 메인 8경주 2,3,7,8,10 8경주 요것도 재밌게 한방 걸렸죠 요것도 요것도 재밌게 한방 걸렸습니다 자 과천 8경주입니다 10번마 크린업샤인 9번마 그린업조이가 아마 최저 배당으로 갈 겁니다 근데 뒤에 요 달러박스가 없죠 대간에 놓고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9번 글로벌이냐 10번마 클린업이냐 9번 글로벌조이는 승군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5키로 부담을 덜어냈습니다 2착으로 따이고 승군을 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상당히 유리해질 그럴 마필이고 10번마 크린업샤인이 액변상 당연히 팔리게 돼 있죠 직전에 꾸역꾸역 추입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승군전 맞아서 4.5키로 감량이 생긴 글로벌조이냐 아니면 기존 혼합 3군에서 잔뼈가 굵은 10번마 크린업샤인이냐 자 결론은 9번마 글로벌조이를 저는 불안한 댁길이로 본다 불안한 댁길이로 본다 8경주 메인승부 9번마 글로벌조이하고 10번마 크린업샤인이죠 아 이게 저는 저한테 그 문자가 왔더라구요 유튜브 요거 UCC 차량하면서 요 경주 표시를 좀 해달라고 그래야 중간중간 들어와서 경주가 뭔지 안다고 중간에 경주 표시 있는 거를 좀 중간중간 표시를 해달라 그러더라구요 우리 회원님이 문자가 오셨어요 자 8경주 1200이구요 혼합 3군입니다 자 이 9번 10번이에요 9번 10번 제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자 예측권 24 찍어먹기 들어가는데 결론은 그럼 10번을 놓고 들어간다는 얘기죠 10번 자 9번마 글로벌조이를 현장 상황 보고 완전히 난리든 아니면 받쳐만 놓고 조촐히 노리는 한 놈이 있습니다 예 직전에 좀 아쉽게 꼬였던 놈이 하나 있는데 이게 승군전 맞은 9번마 글로벌조이보다는 요놈의 한방이 분명히 요거 정석인 것 같은데 글로벌조이가 뭐 인기 대가리까지 팔릴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땡큐입니다 조촐히 볼 때는 땡큐고 자 10번마 클린업샤인 대가리 놓고 메인승부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는다 8경주였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에 마지막 10경주죠 마지막 10경주 마지막 10경주 여러분들 또 뭐 다들 아시는 대한민국 과천경마장 부산경마장 통틀어서 현재 랭킹 넘버원이죠 문학지프 에 문세용기수 다시 올라갔습니다 얘는 1800m 부담중량과의 싸움이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뭐 한개 부담중량 60kg 60kg까지 다 달고 에 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필들한테 57kg 이상은 좀 부담이 가는데 에 이리저리 핸디캡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레이팅 문제가 있기 때문에 60kg까지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빨리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자 아무튼 14번마 문학지프는 대가리인데 자 요거 문학지프 놓고 뭘로 들어가는 겁니까 자 일단은요 요 6번마 릴패트론 이철경에서 멀러깃으로 바뀌었죠 여기 강토마의 릴패트론 강토마의 릴패트론 들어왔을 때 모습 자 철경이가 좀 허우적 됐죠 철경이가 타면 인기 9위인데 이걸 릴패트론이 아마 내일 인기 3위권은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자 문제는 이게 13번마 흑전사입니다 흑전사 자 문제는 이 13번마 흑전사에요 자 문학지프는 왔는데 흑전사가 이게 예전에도 항상 기댄 치우치는 게 심한 마필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기대는 것도 많이 좋아졌더라구요 그리고 외곽 선입 2반매 3반매 붙어서도 두 번 연속 입상을 했는데 두 번 연속 배당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제 급기야는 이게 아마 그 댓글이가 팔릴 것 같은데 제가 항상 그러죠 댓글이 를 인정을 하면 한 3배 3.5배 댓글이가 3배에 3.5배의 댓글이군요 그냥 눈 딱 감고 단군역 주셔가지고 두 놈 땡땡 먹는 것도 승부의 한 방법이죠 야 이건 아무리 봐도 댓글이 같은데 이상한 거 추천한다 그런 맘이 들면 안 사야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거 댓글이 같은데 댓글이 를 빼고 이상한 마본을 준다 조처리가 됐건 다른 연상가 됐건 내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 마음하고 다른 거는 승부강도를 야치든지 여러분들 생각대로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자기가 승부하려고 자기가 고 경주만 공부를 했는데 우리 예상가들은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하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박사들이 되지만 끝나기 전에는 박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봐봐 이거 밖에 없잖아 내가 이거 사라 그랬지 넌 얼마 샀는데 그럼 그러는 겁니다 그때는 자 14번만 문학 짚어놓고 W라고 해놨어요 W 그죠? W라고 해놨으면 결국은 흑전사는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흑전사는 아닌데다가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 경주가 바로 10경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바천 5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이렇게 해봤고요 부산 경마 2경주 4경주 5경주입니다 부산 2경주 4경주 5경주 자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안말경주입니다 안말경주 부산 2경주 자 이번 경주 자 이번 경주는 제가 좀 백판 자리가 하나가 좀 눈깔에 좀 딱 걸리더라구요 이거 이거 안 팔립니다 분명히 안 팔리는데 요거 그냥 뭐 뭐 긴 말 안하고 제가 좀 사연이 좀 있는 마필이 한 놈이 좀 출주를 합니다 사연이 있는 마필이 무슨 사연이냐 여기서 얘기하면 또 이상한 새끼들이 이상한 소리 할까봐 제가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그렇다고 뭐 뭐 누구한테 뭐 소스 들었어 그런 촌스러운 질문이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시죠 아무튼 백판 자리 한 놈이 조철이 눈깔에 걸렸습니다 현장에서 고놈을 놓고 999 승부까지 들어갈지 아니면 조철이 보는 달라박스에 붙여서 고놈에다가 일단 한방 조질지 걸리면 이거 무조건 1000대가리에 붙여서도 최하한 한 7,80배는 될 것 같아요 7,80배 조철은 원래 그런거 별로 안 좋아하죠 7,80배짜리 주력 한방 때려가지고 여러분들 얼마 거기다 배팅하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조철이 항상 그러죠 제일 좋아하는 배당이 5배에서 20배다 5배에서 20배 근데 요번 부산 이경주는요 하여간 조철의 눈깔에 백판 자리 같은게 하나 지금 걸려있어가지고 자 현장에서 요놈이 어떻게 돌아가나 한번 보고 달라박스에 붙여서 일단은 주력으로 한방 세리 조질라고 지금 머릿속에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번마 스테디위너 4번 스윗밴드 10번 화이트 갤러퍼 13번 세컨 윈드 14번 드림댄서 얘네들이 지금 팔리는 애들인데 사실은 딱 믿고 때릴 대가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백판 자리 요놈을 그냥 아예 놓고 때릴까 지금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암튼 그래도 뭐 백판 놓고 구국으로 승부들이면 여러분도 부담 가고 저도 부담 가고 저는 백판 고배당 폭탄 마본 저는 그런 예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 돈으로 배팅 못하는 마본은 드리질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배당이 적중으로 나오면 광고도 내고 좋죠 광고보다 더 좋은거는 내 주머니에 돈 따는게 더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는 아무튼 배당을 좀 노려볼 생각을 하고 있는 경주가 바로 부산 이경주 달라박스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 승부초로 가겠습니다 자 부산 경마는 4경주와 5경주가 메인이라 그랬습니다 4경주와 5경주 메인 자 이경주는 제가 배당을 좀 노려본다 그랬죠 배당을 좀 노려본다 자 근데 이 4경주 5경주 메인승부는요 먹고보자입니다 먹고보자 먹고보자 승부입니다 자 부산 4경주 1번마 닥터 파피아노 닥터 파피아노 최근 4연속 입상을 하고 있습니다 3연속이죠 여기 능검이고 재검 받고 나와가지고 말이 좋아졌어요 거기다가 또 1번 게이트까지 또 잡아들었습니다 최시대하고 최시대하고 두 번 모두 대가리 대가리 들어왔는데 최근 3연속 입상이고 인코스 1번까지 잡아들었고 꺾을래야 꺾을 이유가 없고 꺾으면 안 되는 마필이죠 1번마 닥터 파피아노 자 우리 오전장 과천 2경주 첫번째 승부가 두놈 땡땡 승부였습니다 자 요거 부산 4경주가요 거의 두놈 땡땡입니다 거의 두놈 땡땡인데 과천 2경주보다는 배당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산 경마기 때문에 자 1번 닥터 파피아노를 위시를 해서 직전에 승군하자마자 갖다 들이댔죠 2번마 스타이 거기 3번마 매직플라잉 4번마 전설의 불것이 부담이 좀 있긴 합니다마는 요것도 최근 좋고 거기에 또 하나 전설 시리즈죠 7번마 전설의 파이트 자 우리 새신랑 박재희 기수가 요거만 타면 날아다닙니다 선입전개 가능한 놈이고 자 배당자리도 외곽에 10번마 퀸업이라는 마필도 외곽 선입 빨리 달라붙을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퀸업이다 자 일단은 1번마 닥터 파피아노가 선행을 가는데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외곽에 이 11번마 운봉산이라는 마필이 이것도 총알이죠 운봉산 여기 여기서 글로벌 톱하고 운봉산 토파이어도 이기고 얘도 선행 앞에 나가는 거는 눈 감자 발사에 갖다 붙여버립니다 음 만약에 이게 11번마 운봉산이 1번마 닥터 파피아노를 닥터 파피아노를 갖다 괴롭힌다 그런 그림이 나오면 아마 닥터 파피아노도 부러질 수는 있어도 뭐 그렇게 비빌 일이 있겠습니까 동철이가 최시대가 하는데 자 1번마 닥터 파피아노도 요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단통이에요 딱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몇 변은 나올까요 아무튼 쌍복 쌍복 삼쌍까지 한번 쇼돌이 해가지고 이런 거는 쌍승식 50% 복승식 50% 때려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일본마 닥터 파피아노가 선행을 가고 자 적정거리를 만난 요놈이 갖다 때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 1,600 적정거리 만난 한 놈 이거는 절대 큰 배당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절대 큰 배당이 아니고 두번째 아마 단통승부가 될 수도 있겠고 현장에서 배당 상황에 따라서 산복이나 때리고 바치기나 때리고 바치기나 한 놈이 지금 딱 맘에 걸리는 놈이 있어서 그러면 산복이나 바치기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바치기가 싫은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배당이 크지는 않지만 이건 메인으로 한번 때려야 되겠다 착심을 하고 제가 조판 보면서 이거는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자 부산 4경주입니다 중상위권 마필들 국산 4군에 조철이 눈가리에 딱 걸렸어요 그냥 시원하게 한 거나 때려 먹을 테니까 현장인 사람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부산 5경주 오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부산 5경주요 국산 5군에 1,400 핸디캡 핸디캡 부산 5경주 자 이거 기분 좋게 먹고 오늘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대가리가 하나 나와 있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 경주 바로 1번 그레이 엔젤이죠 이게 제가 그 월요일 조초스타일 힐링방송에서 그래서 오늘 오늘도 제가 추천한 거 들어온 것 같은데 아까 꼬랑지를 못 맞춰먹었는데 아 그레이트 뭐죠 최시대가 탄 거 쌍승식으로 못 들어오고 2등으로 들어왔죠 2등 자 요 전에 제가 힐링방송에서 추천했던 마필이 바로 1번 그레이 엔젤입니다 직전 경주 뭐 첫차가 대차로 벌어지는 2차기였는데 상대가 원칵 쎘습니다 가디스문이 대가리쳤죠 가디스문은 뭐 붕붕 날라다니는 놈이고 그것도 꺾어질 때까지 놓고 가야되는 놈이고 자 출주공백은 좀 있지만 컨디션에 아무런 이상이 없어 보이는 자 요거 1번마 그레이 엔젤 놓고 후착 찍어먹기 들어가는데요 직전에 끈끈하게 2차 입장에 성공을 했던 2번마 투투페어리 투투페어리 거기에 기습 선행 나가면 W 3번마 디바인 퀸 5번마 트루 시그니처 자 이런것들 선행 마필들이고요 직전에 모주노 기수가 말머리가 좀 아쉬웠던 7번마 와이즈걸 직전에 인기 3위였죠 대끼리 준대끼리 갔는데 외갑돌다가 무너졌는데 7번마 와이즈걸이 있고 거기에 W 배당 하나 또 본다면 8번마 페더러스타입니다 직전경제 이게 김태경이가 인기 바닥 인기 12위 인기 12위 올라오더라구요 8번마 페더러스타가 3월달 경제는 선행까지 쏘고 나갔던 그런 마필입니다 여기 뽀시기가 타고 이때는 선행 쏘고 나갔죠 선행 쏘고 나갔다가 퍼졌는데 1600 경주거리가 길어서 8번마 페더러스타 이것도 W에 자격이 있고 마지막으로 12번마 퍼스트 스타까지 퍼스트 스타까지 1번마 그레이엔젤을 놓고 또 정리할 놈 정리해야죠 싹 정리하고 예측권 24 천만원씩 찾아다십시오 라는 조절에 진검다리 메인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 이렇게 해서 5월 23일 5월 23일 1여 경마 진검다리 예상까지 모두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말 않고 1여 경마 아주 칼갈고 무조건 갖다 때려 먹겠습니다 과천 237810 237810 부산이 2경주 4경주 5경주고요 그래서 금토일 거 빨리 잊어먹으려고 해도 자꾸 열이 받아가지고 조금 남아있는데 저도 빨리 뚜껑에 열 좀 시키고 내일 1여 경마 방송 업로딩을 그래서 오늘 좀 일찍 합니다 마저 좀 더 볼라고 지금 시간이 오후 7시 조금 넘었는데요 오늘은 좀 빨리 올립니다 일단 영상 올려놓고 제가 추가로 좀 이거저거 체크할게 좀 더 있기 때문에 과천 237810 부산 2경주 4경주 5경주 그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7경주 8경주 부산은 4경주와 5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5월 23일 1여 경마 조출의 증권달 UCC 모두 마치고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경주 3